인천의 하늘이 더욱 파래집니다 인천의 공기가 더욱 맑아집니다 인천의 경제가 더욱 살아납니다 인천의 행복이 더욱 커져갑니다 이 모든 중심에 청라수소 경제 허비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은 착한 에너지, 수소 그런데 왜 수소에너지가 착한 에너지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사용해온 건 바로 화석연료 그런데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기를 오염시켰고 하루가 다르게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험하는 지구를 구할 방법은 단 하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인데요 지속가능한 환경과 견제를 만들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이을 방법 모색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지구 모두가 주목하는 그 해답은 수소에너지와 수소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에너지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각광받게 된 걸까요? 그건 수소에너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이른바 착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산소와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물로 변하기 때문에 공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걱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인천 청라수소경제허브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와 함께할 미래의 청라지구 어떻게 변할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에서는 SK 부생수소를 정제하여 매년 3만 톤의 수소생산 인프라를 구축 가장 빠르게 대규모로 경제적인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수도권 수소경제 진입기반을 마련합니다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형 청정수소 생산실증단지는 수소생산기술과 CO2 포집 활용기술에 국산화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노후기업의 업종을 전환하고 전문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수소기업을 집적하고 수소산업을 더욱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생산설비, 부품 테스트베드, 수소산업지원센터 등의 구축을 통해 청라수소경제업원은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견인차가 되어 수소 핵심장비의 국산화와 성능평가 및 안정성 검증 지원,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 지속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수소생산클러스터는 다양한 경제효과도 창출합니다 생산유발효과 479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60억원 온실가스 미산원지 감축 등 1조 5624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나아가 청라를 중심으로 인천시가 본격적인 수소사회로 진입 20조 41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조 496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총 26조 5370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발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소사회 깨끗한 환경 속에 시민이 행복하고 신산업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 중심에 인천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수소 대중교통 시대를 열고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차량, 선박, 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소 전환을 선도함은 물론 기존의 석탄, LNG 등 대규모 화석발전소에서 산업,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명실상부 수소경제의 메카로 우뚝 살 것입니다 전세계 글로벌 수소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인천 청라수소경제허브 바로 이곳이 도시형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세계적 수소산업 메카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지속가능한 청정미래 도시로 향하다 인천 청라수소경제허브 지속가능한 청라수소경제허브 지속가능한 청라수소경제허브 감사합니다.